으 오케이 에 아 아 어서 오세요 회전 초밥집 아니고 회전 디저트 집입니다 하하 캐캐캐 하하하 이걸로 디저트를 만듭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하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에이 손님이 와야 할텐데 하하하 티키야 어 설화 누나다 헤헤 티야 오비키 어 이건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에이 근데 설화 누나랑 박세인 누나 둘 다 무슨 일이야 오비키한테 따질 것도 있고 얜 놀러왔대 문 앞에서 만났어 아 비키는 누나 좀 있으면 올거야 일단 앉으세요 손님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손님 맞이 우와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회전 디저트 회전 디저트?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골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우와 이거 재밌겠다 그럼 음 나는 밝게 웃고 있는 이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오 오 이 케이크 정말 멋지게 만들어 줄게 우와 기대돼 기대해도 돼 반짝거리는 눈을 만들어주고 앵더 같은 입술을 만들어주고 우리 설화 누나가 먹을 거니까 손님이 우리 설화 누나니까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말 끝마다 서라 누나 서라 누나 뭔가 짜증나 저도 주문해도 되는 거죠? 네 손님 잠시만요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여기 메뉴판 보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어이없어 이건 토끼 식빵 같고 어 그래 골랐다 저는 이거요 핫도그 네네 어 다 됐다 서라 누나 우와 우와 어 어 어 예쁘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별말씀을 이 회전 트레이가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합니다 뭐야 돈까스요? 아 이거 핫도그? 네 에 에 파란색 맛있어? 서라 누나 왜 케찹이 보라색이야? 서라 누나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집 맛집이네 꼴값들을 떨고 있네 뭐야 저게 뭐야 코를 파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비위생적인 가게는 처음이야 자 다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핫도그 이거 그냥 외계인 아니야 서라 누나 다음은 또 뭐 만들어 줄까요 저는 이거 수박이요 오 수박수박 야야야 대박대박 아 누나 센스도 최고 최고 아 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저는 토끼 식빵 주세요 아 잠시만요 손님 그것도 아직 안 드셨잖아요 여긴 1일 1 접시만 원칙으로 합니다 뭐라고 얘는 얘도 다 안 먹었는데 누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온도차 왜 이렇게 다른 건데 진짜 짜증나 서라 누나가 먹을 거니까 누나 리본은 노랑색 괜찮지 누나 수박바 먹을 때 초록이 맛있어 아니면 빨간색이 더 맛있어 나는 빨간색 아 나도 빨강이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빨강만 먹어 그럼 초록색은 버려 그럼 초록색은 버려 아니지 초록도 나중에 다 먹지 캐캐캐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오 말씀드리는 순간 서라 누나의 수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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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박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 오키님들 이건 진짜 먹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식빵 만들어 달라고요 아우 식빵 욕하신 거 아니죠? 나 욕은 안 해 소리는 질러도 네 식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우 맛있어 서라 누나 근데 오바키 누나랑 서라 누나 같이 이 놀이 해본 적 있어? 아우 오바키 누나가 못 갖고 놀게 해서 엄마가 나 이거 하나 사줬다 캐캐캐 뭐야 식빵에 검은색이 왜 들어가? 근데 첫 손님이 누나와서 너무 재밌다 그치? 야 너 똑바로 안 만들어? 왜? 나 엄청 똑바로 만들고 있는데? 이쌍해 자 다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 맞아?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얘기해줘 너 불쌍해 진짜 어이없어 이건 뭐야 곰팡이 쓴 식빵이야 아니면 졌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어딜 봐서 이 토끼 식빵이야? 이거 왜 길리지? 헤헤 서라 누나 맛있어 헤헤 나 갈 거야 저기 손님 45,000원입니다 뭐야 영수증 핫도그 20,000원 식빵 25,000원 45,000원? 뭐야 진짜 영수증까지 있잖아? 이게 45,000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음 나도 내야 하나? 내 건 얼마야? 어 설화 누나는 진 할인 있어 그냥 여기서 또 놀다 가면 돼 헤헤 개킥해 진짜 오늘처럼 차별받는 날은 정말 처음이야 아직 안 갔어? 돈 내고 가야지 우리 옷 너 가만 안 둬? 가만 가만 뿡뿡 가만 가만 뿡뿡 너네 되게 투닥투닥 하면서 재밌게 잘 논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회전 디저트로 재밌게 놀기 대성공 오늘 내 인생에서 최대 짜증나는 날이야 짜증나 우와 눈썰매장에서 펼쳐지는 눈썰매 미션 눈썰매 미션 대결? 그냥 눈썰매만 타면 재미없으니까 대결을 하는 거야 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대결 미션 방법은? 눈썰매에 달려 올라가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후 달려가서 코끼리코 다섯 바퀴를 들고 눈오리 눈사람 헥헥헥헥헥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서 완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대성공하는 게임 잠깐만 코끼리코 다섯 바퀴 왜? 뭐가 문제야? 코끼리코 다섯 바퀴? 오바퀴? 오바퀴누나 케케케? 오이씨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오바퀴누나 재밌다 케케케? 재미없거든? 재밌다 재밌다 케케케? 좋아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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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지금 하는 거야? 진 사람이 뭔데? 어 진 사람이? 아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썰매 들고 올라가주기 들고 올라가기? 그래 알았어 좋지요 오케이님들 지금 오리온이 이길지 오비키가 이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예전에 물놀이 미션 대결 할 때도 제가 이겼습니다 응?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길 겁니다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리온 이겨라 오리온 빵빵뽕뽕 오리온 빵빵뽕뽕 오리온 빵빵뽕뽕 오리온 빵빵뽕 오리온 빵빵뽕 아 뭐야 달려왔는데 같이 시작하다니 억울하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준비 시작! 아 재밌다 아 뭐야 내가 떨어졌겠다! 여기서 코끼리코 5바퀴! 코끼리코 5바퀴! 1, 2, 3, 4, 5! 어지러워! 빨리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야 돼! 어지러워!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눈오리 눈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 오후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어제 내가 추웠나 방방 끼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오키!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시켜! 제발! 말씀드리는 순간! 눈오리가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벌써 완성이라고? 안 돼! 눈오리 눈사람! 헥헥헥헥헥! 우와 예쁘다! 안 돼! 썰벨이 들고 올라갈 순 없어! 안 돼! 나도 이제 완성이다! 눈오리 눈사람! 완성! 힘들었지? 나도 간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실패! 이겼다! 오류! 이겼다! 이겼다! 날짜 오바퀸 누나! 내 썰매 끌고 와! 오류! 두고 보자! 썰매 2개를 끌고 가야 하다니! 내가 내기하자고 했는데 내가 대결하자고 했는데 내가 지고! 너무 손이 가볍네요! 오류! 오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약올리기 없음! 응! 알겠어! 메롱메롱! 오류! 부들부들! 오케이! 힘들어! 편하게 왔네! 편하게 왔네! 오케이! 출발이다! 준비! 가자! 준비! 지금! gång자! 카 카 카 카! 와라! 체 처 카 카 카! 도착했다! 신난다! 한번 더 찾아! 이번엔 썰매 안 들어주는 거야. 각자 들고 올라가는 거다. 알겠어. 그래도 또 탈 거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눈썰매 미션 승리하고 눈썰매 타기! 대성공!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불 속에 숨어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레! 울려 퍼질 테니!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퍼질 테니! 앙에서 내려온 바꾸는 무슨 맛? 냠냠!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을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될 수 있어 가나오지 마!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오케이!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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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레! 울려 퍼질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퍼질 테니!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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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인 말랑이 거래판! 재밌겠다! 키키키! 키오오 비키! 이제 좀 있으면은 설아랑 텔라랑 오기로 했는데 같이 말랑이 거래하면 너무 재밌겠지! 키오오 비키! 비키야! 어! 설아야! 왔어? 요! 왓쌟 비키! 요 텔라 왓쌟! 우리가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나도야! 어! 그래! 잘했어! 그럼 셋이서 말랑이 거래하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들 알지? 일단 해볼게! 잘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다들 내세요! 네! 오! 좋아! 나는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그럼 모두 승인이지! 이제 돌린다! 하나! 둘! 셋! 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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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거야? 뺏겨보니까! 알겠다! 이제 정확히 룰을 이해했어! 다 이해했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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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다! 후! 다소 내세요! 어! 난 이거! 어! 난 이거! 어! 그럼 승인! 아니!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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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 나 추가할게! 응! 나도 그럼 추가할게! 어! 이제 승인! 좋아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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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승인! 이제 화살표 돌립니다! 행운이 오시는 과연 누구에게 갈지! 돌린다! 오! 어! 어떻게 또 나네! 아! 죄송합니다! 아! 계속 뺏기네! 왜 나한테는 화살표가 안 오지? 이제 나올거야! 텔러야! 에이! 재밌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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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키! 사실 내가 이길 수 밖에 없지! 헤헤! 애들이 오기 전에 밑에 지우개를 깔아서 살짝 기울어지게 설치해놨지!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만 화살표가 오는거라고! 키키! 키키! 키오미키! 아! 재밌다! 후! 헤헤! 헤헤! 무조건네! 헤헤! 꼭 이분은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맞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어떻게 또 하실건가요? 당연하죠! 네! 그럼 세번째 말랑이 올려놓으세요! 자! 버려입시다! 승인! 좋아요! 승인! 제발 이번엔 내가 되길 다 됐죠? 그럼 돌립니다! 잠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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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왜? 화살표를 비키가 돌리는거죠? 이번엔 제가 돌리겠습니다! 아! 그래! 너가 돌려 얼마든지! 헤헤!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헤! 어! 뭐야! 너 오백키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계속 오바퀴만 나와! 아!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제가 계속 나오네요! 키키키키키! 키키키! 키키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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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내가 돌려볼게! 그래! 너가 돌려! 텔라야! 자! 이거야!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하지 뭐! 어차피 내꺼니까! 추가! 저도 추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승인! 저도 승인! 저도 승인! 그럼 이번엔 내가 돌린다! 그래! 텔라야! 파이팅! 이번엔 진짜 잘 돌려줘야돼! 파이팅! 이번엔 내가 돌려볼게! 하나! 둘! 셋! 오! 뭐야! 또 우업이 기재만? 아! 정말 행운의 여신이 나한테만 오네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 아! 정말 이상해! 슬퍼! 운이 없나봐! 너무해! 날아트렸다! 어! 이게 뭐지? 이거 왜 지우개가 여기에 있지? 아! 그! 그게! 음... 지우개? 이거 봐! 이 지우개 때문에 책상이 기울여져서 오비키 쪽으로 밖에 안 가는 거였어! 히히! 아! 히히! 절켜버렸다! 뭐야 오비키! 너 사기꾼이야? 말랑이 사기꾼! 이건 사기야! 너! 불어내! 아! 안되겠다! 다시 나눠줄라 그랬어! 자! 거짓말 하지마 오비키! 너 이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속이기! 실패! 오비키! 실망이야! 얘들아! 장난이었어! 너무 재밌다! 다 나눠줄라고 했어! 여기! 이거 내 것도 가져! 아! 너무 재밌다! 장난 장난! 너무 웃겨! 기기기기! 너 그러다!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또 지옥 가! 지옥은 안돼! 오비키! 널 지옥으로 보내겠다! 으악! 안돼! 으악! 오비키가 지옥 가는 건 다음 이야기에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으악! 으악! 어! 진짜 악마다! 여러분 장난으로 사기치다! 지옥 갑니다! 아! 지옥 너무 싫어! 으악! 여긴 지옥이잖아! 그래! 친구들한테 말랑이 사기를 치다니! 너 정말 못됐어!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아! 근데 지옥이 와서 뭐예요? 급식 먹어요? 아니! 랜덤 오뚜기 플리퍼즈! 얍! 우와! 키티 플리퍼즈다! 제가 또 한 운 하거든요! 여기도 제 운이 발휘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전... 이거요! 귀여운 헬로키티 레드! 그래! 레드키티가 나오길 바라며! 과연 나올까요?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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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ways! 이 amino갔습니다! 드리 드리 드리! 과연 헬로키티 레드가 나올... 어! 뭐야... 꽝 이라고? 꽝? 여기에 꽝도 있었나? 있어 지옥에는 꽝이 있어 헐 그럼 뭐에요? 돈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안나오기? 너 지금 돈 주고 산거 아니잖아? 아 맞다 그러네요 키키키키키 위에 사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잘 안뜯기네 우와 맛있는 캔디다 한번 먹어볼까? 음 뭐랑 해가? 이건 딸기맛? 뭐랑 해가? 살짝 레몬맛 다른것도 뽑아봐 휴 또 있다니 다행이다 막만 나오면 끝나는줄 알았네 오오 신비아파트 플리퍼즈가 너무 귀엽겠다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이 금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비 그 다음에 안나왔으면 좋겠는거는 귀신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고 현우? 현우 누군지 현우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행운을 빌어 과연 원하는게 나올지 이번엔 분명히 꽝 아니야 제발 금비가 나와라 금비가 나와라 제발 뭐지 금비가 뭐야 뭐야 제일 안나왔으면 좋겠는 애가 나왔잖아 뭐 온 나패슘 정말 참 아쉽네 하나도 안 아쉬워하는 말투 세용이 나패슘 지옹 오뚜기 진짜 최악이야 お 내가 천국에 왔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오늘은 뭐해요? 천국 랜덤 박스? 아니, 오늘은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우와, 키티 오뚜기 플리퍼즈다 이거 열어보는 거예요? 맞아,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우와, 너무 신난다 저는 거의 다 모았는데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저한테는 계속 이게 안 나와요 헬로키티 디자이너 이거 안경 쓴 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나올 수 있을까? 저 저번에 오뚜기 플리퍼즈 뽑았을 때 4번 연속으로 똑같은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정말 운이 없어요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오늘도 운이 없을지 한번 뽑아보렴 네, 그럼 뽑아볼게요 오키님들, 저한테 행운이 오게 응원해주세요 으아, 오키님들 응원받았으니까 행운이 나한테 올 거야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요, 뭐가 나올지? 잘 안되잖아? 가위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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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진짜 할 거 보다 비싸우니까 나한테 바위라 바위라 했라 헬로키티 디자이너야 너무 좋아 오뚜기 오뚜고 오뚜고 또 뽑아보렴? 이야?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이건 운명이야! 힝장해야 돼! 저번에 금비 나왔고 어.. 이번엔 귀신 중에 장산 타랑기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장산 타랑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뚜고뚜고뚜고뚜고 오케님들 다시 한번 저에게 행운을 응원을 보내주세요! 좋았어! 오케님들 응원을 받았으니까 뜯어보겠습니다 장산 타랑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천국에서는 원하는 게 나올 것인가? 진짜! 진짜 장산 타랑기 나왔어! 그리고 여기 보잖아 뒤에 내 눈방에 눈이 하나 더 있어 무서워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나왔어 진짜 장산 타랑기는 키티 디자이너가 나왔어 흠흠흠흠흠흠 소라야 너 왜 울어? 아니 오뚝이 살 때마다 제가 싫어하는 것만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너무 깜짝이야 왜일까... Paulo 천국이니까 좋은 것만 나오겠지? 맞아요 이 신비아 아파트 플리퍼즈에는 무슨 캔디가 들어있을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안 뜯기네 손으로 뜯긴다 이거 켈로키티에 있는 거랑 비슷한 캔디가 들어있잖아 노란색은 과연 레몬맛일지 똑같은 것 같아 음 맛있다 와 맨날 천국에 오고 싶어요 자 오늘도 신나게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뽑기 대성공 으악 꽉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게 나오다니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제발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끝날 제일 안나왔으면 하는게 아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드는게 나오지 아 그럼 다시 저는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통통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통이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뽀로로가 제일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해놓으면 반대로 나오겠지 그럼 과연 뭐가 들었을지 누구누구누구누구 열어 먹었습니다 어? 뭐지?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제 오뚜기? 에이 뭐야 귀엽긴 한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안 일어나잖아 오뚜기면서 불량 수제 오뚜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오뚜기가 너무 화나있어 짜증난거 같잖아 업 supervient 파티풍선 만들기 이거 되게 재미있는거다 귀여워 믿기 어? 오박해 누나 뭐한다? 파티풍선 만들기 하는 건데 이거 설아 오면 같이 해야지 설아 누나? 에이 재밌게 돼? 여기 안에 보면 예쁘게 꾸미는 거랑 풍선이랑 다 있지요 비키야 어? 설아 왔어? 응 비키야 왜? 신기한 게 뭐야? 응 짜잔 이거 봐 파티풍선 만들기 뾰로롱 파티풍선 만들기?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걸로 파티풍선 만들기 완전 가능해 나중에 말랑이도 만들 수 있어 말랑이도? 우와 신기하다 해보자 좋아 너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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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풍선을 기계에 꽂아줄 건데 파란색 링을 꽂아주고 이 안에 풍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펌핑 해줘 펌핑? 펌핑을 해서 이거 보여? 풍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반대로 물리는 거야 풍선이 우와 풍선 안에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신기해 거의 다 됐다 우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지? 이 안에 공간이 생겼지? 이제 여기 안에 글리터랑 꾸며줄 인형이랑 넣어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이면에 글리터를 넣고 보여? 글리터 들어간다 컴패티 풍선에 들어갈 종이 같은 것도 넣고 우와 이거 하트 모양이잖아? 우와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인형도 넣어주고 인형아 잘 들어가라 안녕 인형도 넣어? 어 이 안에 들어 있었어 풍선에 넣으라고 우와 재밌다 폼폼이도 넣어줘야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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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넣었으면 핑크 마개를 이용해서 닫아줄 거야 파란색 링을 뽑으면서 오케이 됐지? 이거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안 터져 이걸 돌려서 딱 열어주면 열어주고 여기가 뽑아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베베 배보 꼬아서 엄청 무서워하네 풍선 터질 것 같아 저처럼 풍선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오키님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무서워요 하ах 꼬아서 이 오링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 여기 넣기가 좀 힘든데 으악! 으악! 들어간다! 성공!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반대로 꽂아서 펌핑해서 풍선을 키워줍니다 오! 풍선이 점점 거리고 있어 우와! 바람이 들어간다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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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예쁘지요? 이렇게 바람을 다 넣었으면 된구만 뽑아서 깎아서 밑에 부분을 탕탕탕탕! 그 다음에 여기를 꼬아주기 베이베 꼬아줍니다! 으흐흐 오케오 outside 안 터져 안터져 잠깐만 이 고리 사이에... 흰색 클립을 묶어 주지 5 어드다 딱 됐지 풍선 묶기 안하고도 되네 맞아 클립으로 딱 고정이 돼 여기에 리본으로 예쁘게 꾸며줄거야 리본을 예쁘게 묶어줍니다 오 신기한 걸 만들었네 완성 더 신기한거 보여줄까 이걸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딱 끼고 그 다음에 요걸 다 이렇게 벌려줘 그 다음에 딱 뒤집어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를 싹 세우면 완성 아 깜짝이야 아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하 재미로 깨깨깨 재미로 깨깨깨 뭐가 재밌어 너 장난칠래 깜짝 놀랬잖아 둘이서만 재밌게 누나 힝 낫다쌍 리온아 너 있는지 몰랐어 야 이제부터 더 재밌는거 있어 더 재밌는거? 이걸로 대왕말랑이 만들 수 있어 대왕말랑이를 만든다고? 어 완전 재밌는 말랑이 만들기 우와 어떻게 잘 봐 풍선을 아까랑 똑같이 링에 꽂아준 다음에 펌핑을 해줍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클레이랑 슬라임을 넣어서 꾸며줄거야 우와 재미로 깨깨깨 재밌지? 같이 해보자 형광색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음 나는 핑크 색깔 넣어야지 우와 예쁘다 핑크 색깔도 넣어주고 우와 나는 파랑색 클레이 케케케 파랑색 클레이 넣어주고 케케케 또 노랑색도 넣어줘야지 노랑색 클레이도 느낌 좋아 이랑 이êmes다 넣어주고 슬라임 슬라임도 넣어주고 반짝이도 넣어줄거야 슬라임을 넣어주고 으으으으으으으 반짝이 엄청마이 엄청마린fire 엄청마 Ameri 예쁘겠다 다했다 이제 묶어주면 완성 핑크넥 마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 이걸 돌린 다음에 엄청 많이 예쁘겠다 다 됐다! 이제 묶어주면 완성! 핑크색 마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걸 돌린 다음에 빼주고 우와 우와 느낌좋아 우와 그 다음에 이걸 마개를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오케이 일단 마개를 빼주고 우와 이거 대박이야 묶어줄게요 통산 묶는거 어려운 사람? 좋아요 우와 완성이다! 만져볼까? 느낌 완전 좋아 우와 이거 봐 색깔도 예뻐 그치 우와 진짜 느낌좋아 나중에 이거 회색되겠지? 다 섞이면? 우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재미라 케케케 대왕이다 신난다 케케케 우와 우와 진짜 재밌어 여긴 아까 반짝이랑 슬라임 눈부분 진짜 재밌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자점토 오 클레이도 느낌좋아 우와 재밌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티풍선 만들고 제왕말랑이 만들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